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요 적힌 거 외까지는 제가 적힌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외에 것들 전문가님이 한번 봐주시고 잠깐 한번 부탁드리려고.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.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연결해 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드팩토 어느 정도 상승을 줬으면 매도를 매물대에서 좀 덜어내셨으면 좋았겠는데 일단 덜어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일단 지금 5일선 지지해주고 차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임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5일선 지지받고 오늘 십자선 만들면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내일 반등 여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들어 올려주면 그냥 자르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?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세요?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나요?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거래량을 좀 일부러 뻥튀기를 하거나 일부러 줄이거나 이런 등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으셔도 한 2, 3개월 정도 뒤에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지금은 이거를 경험 삼아서 하시고 다음에 이제 매수하실 때는 2,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반등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행복 구간에 이어가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임상 2상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임상 1상에서 3상 끝나고 10상까지 최소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2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상 2상 3상 3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확률이 적고 2년 정도가 걸려요 네 그 시판이 되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얘는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네 그럼 3,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건데 못해도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안에 물론 지금 거래소 같은 데서 뭐 조금 바이오 관련주들의 좀 영업이익이 잘 안 나더라도 추후에 그런 걸 보고 열어주겠다라고는 했지만 얘가 5년 동안 버텨갈 수 있을까를 판단하시는 거죠 네 네 이성적으로 5년 동안 버텨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2상 3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단순히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도박성이 있지 않을까 아 예 일단은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되 조금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만약에 2상이 나오면 그 이상이 되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셔도 사실 늦진 않아요 네 물론 뭐 한 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높더라도 그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 일단 좀 천천히 대응을 하시되 바이오 관련주들은 기업 정보,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마이너스가 없는 기업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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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